모처럼 만에 찾아온 비없는 주말입니다.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만 많겠는데요. 이 중 전남과 경남지방으로만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내일 전국이 다시 흐려져서 또 비가 오겠는데요.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많지 않겠고 이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구름이 동북입니다.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잔뜩 비어있는데요. 특히 강원산간지방의 경우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밖의 충청과 남부지방은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의 구름만 많겠습니다. 하지만 전남과 경남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강원산간지방에는 오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26도, 대전 28, 광주, 부산 29, 창원과 대구가 31도 등으로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덥됐습니다.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수요일 아침 조일주의 심의수 마칩니다.